아, 오빠. 뭐 이렇게 보고 있어? 아줌마 사진. 보니깐 아줌마도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서. 그래? 똑같은데. 유정이 네가 행복하니까 세상 모든 게 다 행복해 보이는 거 아니야? 그런가? 엄마. 엄마 누명 벗기는 데 너무 우겨 걸려서 미안해요. 이제 다 끝났으니까 편히 주세요. 제가 걱정하지 마시고요. 네, 아줌마. 이제 태풍오빠 옆에 제가 있을 테니까. 아줌마 마음 편히 쉬세요. 아, 좋다. 몸 괜찮아? 추우면 어디 들어갈까? 아냐, 괜찮아. 유정아. 난 지금 순간이 꿈같고 기적 같다. 그리고 그 기적 중에서 나한테 가장 소중한 기적은 뭐야? 모든 인연이 기적이라는 걸 빼닫게 해준 모든 인연이 기적이라는 걸 빼닫게 해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. 한유정. 나랑 결혼해 줄래? 나는 오빠를 만나는 게 마음 기적이야. 너는 너랑 결혼해 줄래요? 너랑 결혼해? 너는 그저 웃고 있지만 너랑 결혼해 줍게 더 써줘요?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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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좁혀지지 않는 한 뼘을 돌고 돌아 지난 시간이 되려 우리를 조금씩 밀어내려 할수록 내 마음은 점점 어떤 날에 나란히 길을 걸으며 너처럼 내게 기대했던 잊지 못할 기억처럼 어떤 날에 위로가 필요하다면 살며시 곁에 닿아와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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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